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그렇게도 그 집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것 같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라는데 갑자기 친구가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귀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참을 달렸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친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는데? 아까 할머니가 철문을 두드렸잖아 근데 그렇게 두드리는데 소리가 왜 안 났지? 생각해보니 철로 된 문이어서 두드리면 쾅쾅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 문 앞에 걸려있던 등 그건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걸어놓는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귀신 두 발 규정이 엄격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짧은 단발머리로 사회생활을 하려니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려고 했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는데 무찌머리를 알게 되어 곧바로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지니 여성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술하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갑해서 눈을 뜨면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 엉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매번 자다가 깨어나니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또 목이 갑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머리끈을 찾았는데 머리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심해졌지만 아깝기도 하고 긴 머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도 못 가서 무츨머리를 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말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왼쪽 깜이 간질간질해서 보니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창문도 닫혀있었고 방문도 닫혀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어서 불을 켜려고 일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뒷머리를 잡고 나주질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닥에 붙인 머리가 한움큼 뽑혀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붙인 거라 열이 없으면 제거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세번째 이야기 연쇄살인범에게서 살아남은 소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연쇄살인마의 소굴에서 때밖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이 10대 소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그곳까지 같이 구해냈습니다 오늘 밤 맨시 존슨은 수백 명을 살인한 연쇄살인마 데이빗 그레이스의 지하감옥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한 달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졸업생 전 학급의 탐버스가 그레이스에 의해 통째로 납치당한 이후 존슨 양은 감옥에 갇혀 자신의 학우들이 몇 시간 동안 고무를 당한 뒤 망치로 살해되는 장면을 매일매일 봐야만 했습니다 경철들이 들이닥쳤을 땐 27구의 시체들이 이미 훼손된 채 부패되어 있었고 존슨 양은 이미 그레이스를 제압해 죽인 뒤 굴을 지름으로써 뮤스를 장악하던 사냥관의 범행도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을 고문했던 방법들은 평소에 그레이스와 달리 매우 잔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양과 함께 유일한 생존자인 로럴 앤스는 베이빗 그레이스가 뇌협절리술을 시도하던 도중 존슨 양에게 의해서 제압당해 시술이 갑자기 중단되어 버리면서 현재 긴장증과 더불어 뇌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전 따돌림의 피해자였던 존슨 양은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가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습니다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있었을 때 달려든 것 뿐이에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고난에서 살아남고 10년 후 맨시 존슨은 위대를 졸업했습니다 맨시 존슨 박사는 현재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간신히 데이빗 그레이스의 소굴에서 살아남았던 로랄 앤스 씨는 25년간 긴장증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한 문장을 속삭였지만 그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는 첫째 날에 그 남자를 죽였어 네 번째 이야기 스쿨버스 괴담 스쿨버스가 브라운스빌로 경로를 틀었을 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만일 눈치챘다면 왜 이쪽 길로 향하는지 궁금해 했을 거야 특히 아이들은 말이야 이쪽 길엔 아무도 살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래서 버스는 빨래판 같은 길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지 버스 안에서는 아주 소수의 몇몇 아이들만이 뒤늦게 걱정할 뿐이었어 왜냐하면 아이들은 매일 버스에 탔었거든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버스 중앙에 혼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바뀌어가는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버스는 브라운스빌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무는 점점 울창해졌고 하늘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갔어 버스가 짙은 어둠 속으로 거의 뒤덮일 때 지은 아이들은 무언가가 잘못되어간다는 걸 깨달았어 한 남자아이는 뱃속을 간지럽히는 게 흥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안한 환호성을 내뱉었어 나머지 아이들도 그저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즐거움에 들떠 같이 환호를 내지를 뿐이어서 불안함에 떠는 속삭임이 버스를 점점 가득 채웠어 버스 가운데에 앉아있던 그 여자아이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몸거리며 앞으로 다가가기 전까지 말야 버스 기사는 앞에 놓인 점점 좁아져가는 길을 응시하고 있었어 죄송한데요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더 가까웠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어 여자아이는 운전사의 소매를 잡아당겼어 죄송한데요 아저씨 저희는 학교에 가야 돼요 운전사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어 버스 뒤쪽에서 들리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여전히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운전사는 아무 말도 아는 채 여자아이를 위해 문을 열어줬어 여자아이는 짐을 꿀꺽 삼키고 축축한 아침 공기를 향해 발을 내딛었어 발이 지면에 닿기 직전 버스는 괭음을 내며 떠나갔어 그 아이를 더러운 도로에 혼자 남겨두고 말야 뒤 창문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에선 이전의 모험감은 사라지고 두려움 많이 느껴졌어 여자아이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는 마을로 향해서 긴 발걸음을 시작했어 다섯 번째 이야기 살인마의 메시지 수사관들 아무나 한 명 붙잡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였냐고 물어봐 아마도 자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지 상상도 못했을 사건들이나 혹은 수사 결과가 좀 찝찝했던 사건이라던가 아님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들을 막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을 거야 오랫동안 특수범죄팀에서 일하면서 나한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 2년에 걸쳐서 19명의 아이들이 실종됐었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충분히 그럴만했지 여전히 난 밤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히 지키라던 당시의 뉴스 보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내 기억 속에 각인됐던 가장 끔찍했던 점은 바로 이메일이었지 첫 번째 납치가 벌어지고 일주일 뒤 일회용 이메일 주소로 이상한 이메일 한 통이 경찰서로 날아왔어 그 이메일에는 아무런 제목이나 내용도 없었고 영상 파일 하나만이 첨부돼 있었어 그 영상을 처음 봤던 간혈인 기서는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렀어 영상에 나온 것 키범벅이 된 채 고통스러워하는 실종된 아이의 모습이었어 분석을 위해 우리 부서로 비디오가 보내졌을 때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단 것 확신할 수 있었지만 나머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방안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영상 화질도 좋지 못했어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쓰레기 자식은 입 한 번 뻥끗하거나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어 이메일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납치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임시 메일 주소에서 날라왔던 이메일을 받았고 희생자가 촬영된 비디오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 가끔씩은 이전 비디오에서 봤던 아이가 다시 나오기도 했어 그 말은 아이들이 아직 살해당하지 않았다는 거였겠지 마냥 행복해 있을 순 없었어 왜냐하면 그 비디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갇힌 끔찍한 지옥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었던 것 같았으니까 참혹한 아이들의 영상이 19개째 보내졌을 때 본부에선 마침내 체포를 할 수 있을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우리가 용의자로 삼은 건 나이가 든 독신의 폴 쉬나이더라는 남성이어서 화질이 좋진 못됐지만 비디오에서 나오는 외관과 그의 지하실은 꽤 잘 맞아 덜어졌어 아이들에게 상처를 가하던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도 그의 저택에서 발견되었다는 법의학팀의 발언도 있었고 푸른 직업도 같이 사는 가족도 없었기에 알리바위도 없었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가 감옥에 수감되자 납치와 이메일도 종적을 감췄어 물론 아직까지도 시체를 못 찾았고 지금까지도 그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말야 시간이 흘러 은퇴를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지난 사건을 꺼내들었어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 이메일을 하나 받았거든 그 이메일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 오중충한 콘크리트 방 더럽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채로 끼적 메마른 모습으로 실사슬에 묶여있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모습 그리고 바닥에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희갈겨 적혀 있었어 너희는 잘못 골랐다 그리고 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